안녕하세요. 얘들은 애기동백 여기하고 저 위하고 긴데요. 이쪽으로는 저희가 산밑에 식재를 해서 따뜻합니다. 고웅이입니다. 애기동백 저희가 이만조 이쪽으로 식재를 해놨는데요. 2년 뒤에 1m로 해서 판매가 나갈 애들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러 왔는데 이쪽에 너무 지금 11월달이지만은 전남 순천 이쪽으로는 저희 고웅이예요. 고웅 쪽에 저희가 저 위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 한두 명의 애들이 삼다와 애기동백인데 너무너무 꽃이 예쁘게 폈어요. 삼다와 애기동백입니다.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벌써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에도 보니까 지금 한두 개씩 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2년 뒤에 저희가 이제 올해도 지금 1m짜리가 한 300준은 있어요. 80에서 1m 정도요. 너무 지금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삼다와 애기동백입니다. 화려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산목 1년하고 올해 봄에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요. 지금 가을. 내일 모레면 12월달이 되는데도 이렇게 꽃이. 애기동백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핍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삼다와 애기동백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80에서 1m짜리가 지금 현재 한 200주 정도 수량이 남아있습니다. 애기동백 삼다와입니다. 다. 감사합니다.